네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이현주가 소개하는 오늘의 아이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뭘까요? 그럼 바로 만나보실까요? 짠! 이제 슬라이드 부착형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요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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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사용해보셨을 거고요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왜요? 무적 판매량이요 무려 450만 개나 되는 상품이에요 정말 많이 구매해주신 상품이고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고 계신 그런 상품입니다 거기에다가 450만 개나 팔렸으면 조금 상품평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어우 그럴리가요 저희 상품평 4.8점에 빛나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 정말 필수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요 뭐 바닥에 끌리고 요즘 층간소음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의자나 식탁이나 또 가구나 이런 거 이동하실 때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소리 굉장히 불편하셨죠 그런 걸 저희가 막아드리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상에서 제일 매끄러운 소재인 테프론이라는 고체 소재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얘를 아무리 소리를 내보려고 해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정말 층간소음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거운 가구 같은 거 책상이나 옷장이나 침대나 이런 거 옮겨가면서 이제 청소해야 되는 대청소 시즌이 또 오잖아요 그럴 때도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옮기지 걱정하셨던 분들도 그냥 매끄럽게 이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요거 부착형도 있지만요 요렇게 캡형도 있고요 못형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커버형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원하시는 그런 소재에 따라서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즐거운 집안 생활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지슬라이드 부착형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fleeing 오늘의 수준은 저희가 효과 cooking 쇼핑ovan 이제 assignment 저희가 послед령 도와드리고 resistance été 테레 Grade 손에 정望 부분 한번 담 た 어 어 성 usu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